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파사주파 6강 1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칸스 미국인 자 미국인들은 전 라이크는 다르게죠 자 누구라다면 많은 피플인데 from other cultural groups 다른 문화 그룹 문화 그룹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 그래서 동사 복수에요 아메리칸스 복수 썼구요 슉 가서 여기서도 복수 동사 자 좋아하는데 to present 하는 것을 present는 제시 제시하기를 좋아해요 이미지를 자 어떤 이미지 하면 모든 사람이 equal하다 동등 자 아메리칸스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빈칸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고용자 고용주 아니고 고용자에요 인플로이어가 주구요 자 여기서 빈도부사 썼죠 일반 농사 앞에 쓴 빈도부사 자 고용자들은 종종 부르는데 그들의 보수를 자 by는 뭐뭐에 의해서죠 여기서는 자 그들의 first name 성 성에 의하여 자 그리고 실제 조 다시 넣으시면 고용자들은 can even 심지어 자 sometimes 또 삽입절 자 조크에요 동사 권용 자 농담하는데 자유롭게 농담해요 자 with president는 회사 회장 회장과 함께 자 disinformal 이러한 비형식적인 자 behavior 행동 그리고 의사소통 자 어컬이 일어나는데 주어는 자 1번 2번이기 때문에 복수 처리 했습니다 자 people 사람들 사이에 자 at all 레벨에서 모든 레벨에서 인 비즈니스랑 political 정치적인 세계에서 자 obviously 빈칸 지금 위치 보이고자 pro obviously however 까지 그러나 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주의 위치가 좋으니까 자 그 회사의 회장은 has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더는 lower 낮은 레벨의 고용자들보다 그 다음 despite도 빈칸 주의하시고 내려가서 볼게요 자 despite 빈칸까지 봤죠 우리 자 dis는 해석 잘해야 돼요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 많은 미국인들은 선택해요 자 not to 두부정사의 부정어일 때 not이 앞에 가는거 자 not to be 되지 않기를 목적으로 썼죠 자 overly는 과도하게 공손하거나 혹은 형식적 자 형식이 된단 말에서 예절을 지키는거에요 자 with a person of higher status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아 또 빈칸 4개 나왔다 이거 분명히 빈칸 부자 낼 수 있습니다 둘 셋 4개 빈칸 자 instead 대신해 지금 미국 미국 텐던시 경향 자 미국의 경향은 is to minimize is to minimize is to minimize 여기서는 또 b2 용법 썼네요 자 b2 용법에 예정 의무 가능해서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의도가 있다 두개 다 되네요 해석상 투부 정사의 효용 사용법이란 것만 아시면 됩니다 경향이 있는데 to minimize 최소화 하는 경향성이 있다 자 status difference 는 지위의 차이 지위의 차이를 지위가 휘가 아니라 지위의 차이죠 지위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minimize라는 단어에서도 빈칸 낼 수 있습니다 자 자 레덜댐 뭐보단 강조 하기보다는 자 댐이 말하는건 status differences 겠죠 S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댐 들어갔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필자가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전혀 뭐 동화속에나 나온 이야기죠 이것도 미국도 완전 상위계층이 썩을대로 써갖고 아닙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 뭐 특히나 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백인 우울지 뭐 네오나치즘 나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민자들이나 우리같은 유색인종들이 이거를 바라는거지 사실상은 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나 하여튼 이거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 지위에 대한 엄숙함을 싫어하는 미국